안녕하세요. 비디오코치입니다. 유튜브에서 플레이리스트 영상을 많이 보셨을텐데 이번 시간에는 KCOP PC에서 이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영상은 음악이 다른 음악들이 계속 재생되는 영상이에요. 몇 개의 음악이 계속 재생되는 영상인데 표지나 배경화면 알아서 잘 꾸미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사운드바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레이리스트의 음악을 먼저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배경화면 영상, 이미지죠. 배경 이미지랑 음반 표지 있다고 칩니다. 이렇게 각자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일단 중요한 건 사운드바 두 개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KCOP PC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색상 이미지를 만드는 게 없어요. 영상은 있는데 이미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그림판으로 이동해서 이걸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해요. 이렇게 그림판에서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페인트 톤 있죠. 채우기. 채우기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색상.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냥 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색상의 이미지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저장을 해줍니다. PNG든 JPEG든 이미지 파일로 따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사운드바 이미지 두 개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미리. 그래서 이거를 일단 맨 위에 하나 올려줬습니다. 이것도 이미지 길이를 음악 길이에 맞게 늘리고 여기에서 일단 우측의 위치 및 크기에서 균일한 크기 조정이죠. 이거를 해제시켜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길이가 길고 폭은 높이는 낮은 이런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밑에다가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쯤에 정렬시켜주시면 좋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두 번째 사운드바 두 번째 이미지를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음악 길이에 맞게 길이를 늘려주고 여기서 이 사운드바 원 이미지랑 길이랑 위치를 같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너비 크기 조정 보시면 사운드바 01번에 선택하시면 우측에서 너비 크기 조정 있죠. 높이 크기 조정이죠. 96,7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운드바 2 선택하신 다음에 역시 균일한 크기 조정을 해제하고 너비는 복사한 96을 붙여넣기 높이는 7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균일한 너비와 높이가 만들어지는 사각형 두 개가 만들어졌죠. 다른 색상은 다르고요. 이때 위치값도 있습니다. 위치값도 마찬가지로 사운드바 01번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위치, Y만 마이너스 885네요. 이것도 역시 복사해서 사운드바 02번에 Y, 위치의 Y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엔터킥을 치시면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색상의 이미지가 사운드바 이미지가 겹쳐서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사운드바가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 사운드바 02번 맨 위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스크로 이동합니다. 즉 마스크로 키프레임을 이동하셔서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는 분할이라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자 분할이라는 건 지금 보시면 위아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회전값을 90도로 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딱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도 있어요. 이때 위치를 이동시켜서 사각형 첨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위치값을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를 음악이 끝난 시간대로 이동시켜주시고 마스크의 위치를 사각형 오른쪽 끝까지 이동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이렇게 집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미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운드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아마 음악이 끝날 때는 이게 멈추게 됩니다. 보시면 음악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음악이 끝날 때쯤에는 이런 식으로 멈추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게 플랫리스트 영상을 만드는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마스크의 위치값을 이동시켜주는 겁니다. 키프레임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 더 해가지고 스티커를 통해서 여기 스티커를 보시면 이런 식의 아이콘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음악 관련된 아이콘인데 이거를 하나 갖고 와서 마찬가지로 음악 길이에 맞게 길이를 조정해주고 크기를 조금 작게 위치시켜줍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 음악이 재생되는 동안 플랫리스트, 사운드바가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도 같이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럼 우측에서 키프레임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치값 키프레임을 주고 음악 끝까지 이동하신 다음에 이 이미지, 스티커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 끝까지 이동시켜줍니다. 그럼 양쪽에 키프레임이 찍힌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운드바가 점차 움직이면서 스티커, 외미에 쌓은 이런 이미지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플레이리스트 영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음악 첫 번째 음악이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음악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에요. 자 먼저 음악을 하나 갖고 올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경 이미지는 그냥 길이를 늘려주시면 돼요. 두 번째 음악 그 길이대로 늘려주시고 여기 음반, 음반 이미지는 다른 음반을 이미지를 갖고 와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음악 길이대로 늘려주시고 그리고 사운드바 0.1번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그냥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운드바 두 번째 이미지는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에요. 이 키프레임 위치를 이동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 길이를 그냥 음악 길이에 맞추다 보니까 키프레임이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엉망이 되어버려요. 키프레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첫 번째 음악보다 두 번째 음악 길이가 짧아서 그래요. 만일에 첫 번째 음악보다 두 번째 음악 길이가 길면은 그냥 복사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운드바 0.2번, 2번씩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거 마찬가지로 길이를 그냥 늘려주면 상관없는데 길이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이 키프레임 위치만 키프레임 위치만 음악 끝까지 해서 이동시켜주면 간단합니다. 만약 첫 번째 음악보다 두 번째 음악이 길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주면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음악보다 두 번째 음악이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역시 복사해서 부스터 넣기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동시켜주는데 이동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키프레임 위치를 앞으로 이동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 이거를 우크릭하셔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표기 있습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이동시켜줘도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이동시키는 게 힘드네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이런 음악이 짧을 거 첫 번째 음악보다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그냥 이게 마찬가지로 이거 하셔가지고 첫 번째 했던 것 처럼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균일한 크기 조정해가지고 96,7이잖아요. 이거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위치값도 복사해서 복사해서 오히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스크에서 분할해가지고 회전 90도 주고 이렇게 프레임을 주시면 되는 거죠. 위치값 이동해서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영상도 이런 첫 번째처럼 똑같이 완성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게 또 첫 번째 음악보다 두 번째 음악이 길이가 짧으니까 이걸 이동시키는 너무 힘들어요. 불편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세요. 그냥 똑같이 이미지 갖고 온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냥 키프레 안에 삭제를 해도 생각이 없어요. 삭제를 해주시고 위치값을 그냥 주시면 되는 거죠. 위치값에 키프레임을 찍어주시고 똑같이 아마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것도 작업을 빨리 하는데 오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일에 조금 단조롭다 싶으면 표지 부분만 어떤 전환 효과를 조금 주시면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영상이 첫 번째 음악이 끝나면 음악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 음악에 있으면 이거를 한번 다시 쭉 바뀌는 부분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 영상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음악만 계속 붙여넣기 해가지고 넣으시면 전체적인 플레이리스트 영상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운드법 움직이는 거는 바로 이 마스크에서 분할해가지고 90도 돌리고 이 위치값에 키프레임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시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플레이리스트 영상을 캣커피시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